그랩을 불러서 지금 왔습니다 당구장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오케이 오케이 아 있어 오케이 배트남의 유명한 세계적인 당구 선수 장 꾸에찐 당구장 최인점 장 꾸에찐 당구장을 가기위해서 벤탄시장에서 장 꾸에찐 당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하터널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진 모르겠고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겠는데 그랩을 불러서 95,000동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쌩쌩 잘 달리네요 일단은 강을 건너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간 뉴타운 베트남의 뉴타운쪽으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당구장에 가면 복잡 당구 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베트남의 아마추어 당구 동호인과 한국 당구 동호인의 한판 승부 기대됩니다 보뇽깍 여기가 아마 강 지역이라서 건물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벤탄시장이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서울역 인근 관광지구라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가는 당구장 주변은 이마티도 있고 약간 강남스타일 조금 뉴타운 나무도 작고 여기는 약간 늪지대 우리나라도 강남이 논바닥에서 강남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 강가 주변에 어떤 지역이었는데 지금 개발이 많이 되가지고 하늘이 좀 맑고 그러네요 역시 그랩 오토바이들이 가지고 있어 많이 다닙니다 그랩그랩그랩 하면서 다니네 아직도 공지가 많고 그러네요 저쪽이 가 저기가 큰 화물 강으로 들어오는 무역선 까오 까오 강... 무역선 하역장이네 하역장 아파트 단지 다음배 한 모금 한 모금 쫙 뽑아줘야 되는데 한 모금 가기 전에 16초가 되더라 안 뽑아 안 피네 다음배 다 타야겠다 오 드디어 핀다 오케이 멋쟁이 컴온 찐꾹찐 빌리어드 오케이 다 왔습니다 여기 찐꾹찐 찐꾹찐 짠꾹찐 빌리어드 2023년 세계 넘버원 아 멋쟁이 넘버원 넘버원 에이 퀴치 퀴치 편 애베리 자막 퀴치 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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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어쩔 수 없지.